셀피움 프리미엄 EX 기프트 세트입니다. 고급스러운 디자인에 선물용으로도 좋고 간편하게 여행용으로도 너무 좋아요. 프리미엄 EX 하이브리드 사용 순서대로 알려드릴게요. 먼저 보습 효과를 주면서 부드럽고 탱탱한 피부결로 가꾸어주는 토너를 먼저 발라주시고요. 그 다음 피부결 하나하나 케어해주면서 고농축 프리미엄 EX 에센스로 피부를 부드럽고 촉촉하게 가꾸어주고요. 피부 탄력 케어에 도움을 주면서 끈적임 없이 산뜻하고 촉촉하게 스킨케어를 윤크림으로 마무리해주시고요. 한 번 더 아이컨 투어로 눈가 주름을 탄력있고 아름다운 눈가로 만들어줍니다. 셀피움 프리미엄 EX 하이브리드 라인은 피부와 유사한 구조의 입자로 만들기 위해서 농축바이오 캡슐와 공법을 썼다고 하는데요. 이 미세한 입자가 피부 흡수율을 높여준다고 해요. 선물용, 여행용으로도 좋은 셀피움 프리미엄 EX 하이브리드 기프트 세트였습니다. 감사합니다.